이미 수차례 망언으로 셀프 나락간 김두관 후보의 도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말, 말바꾸기 타령하며 계속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 언론에게 민주당 깎아내리는 떡밥만 준다는 겁니다. 저렇게 한다고 민주당의 다양성, 역동성이 어필된답니까? 그러더니 권리당원 23%만 지지한다며 또 개딸 정당 타령하고 있는데요. 김두관 후보 대변인을 통해 권리당원 23% 지지로 대표성 담보가 가능하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역으로 도대체 김두관 후보 본인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겁니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게 그렇게 아니꼽냐고 물을 수밖에 없고요. 소수 강경 개딸의 주권시대라고 조롱하는 게 본인이 말하는 민주당의 다양성입니까? 이러니 이에 대해서 나이 먹고 추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툭하면 개딸 타령이냐, 그냥 당원들이다,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황당한 소리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민주당 새 지도부가 탈당파를 안아야만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상정과 연대 못해서 대선 졌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또 정의당과 단일화 타령을 하는데요. 그때 심상정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저러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왜 안되냐는 말을 하던 심상정씨랑 연대를 한다고요? 그러더니 더 웃긴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떨어져 나갔고, 안체수 후보도 국힘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재명 후보 탓이라는 겁니다. 이야, 뭐 이런 계산법이 다 있습니까? 각자 본인들의 욕망을 못 참고,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인 게 핵심 아닙니까?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이게 다 이재명 탓이다, 라고 할 사람들이라 봅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탓을 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 홍영표, 조홍천, 이원욱, 전병헌 씨와도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까요? 이러면 본인이 쿨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큰 착각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이재명 흠집 내기로 보이고요. 저런다고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수는 다양성이 아니라 그냥 잡탕 만들자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연대, 연합,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도 연대, 연합, 통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런 방식으로 아무나 다 끌어들이는 게 연대라고 생각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김두관 후보 주장은 열혈 당원들을 버리고 민주당을 버린 사람들을 품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 저런 정치가 다 있습니까? 아예 그럴 거면 더 크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도 연대하자고 하죠. 태극기 부대까지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인들과 통합하자는 게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뭘 못한답니까? 탈당한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 같지도 않은 행보를 보였고 본인의 욕망을 주체 못하고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 받아야만 통합이고 연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고인물 그 자체라는 생각이고요.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도 이재명 사당화를 꼽는 게 지금 김두관 후보의 인식입니다. 휴가 철이기도 하고 무한 반복되는 거부권 전국에 지친 시민들의 정치 외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투표 의사를 꺾는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러니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양성, 역동성,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앞세운 가치, 비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앞세운 먹사니즘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며 본인의 경쟁력을 선보일지를 보여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런 식의 떼쓰기, 비방, 심지어 당원비 하나 하고 있는 게 당대표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아무튼 신나서 언론에선 김두관 후보의 말을 받아쓰는 중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언론만 바라보며 정치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자신의 경쟁력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저 반민주, 반이재명 기류에 탑승한 거니 쓸모가 다하면 더 이상 관심조차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먹사니즘을 꼽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당원들이 힘을 싣는 거라 보고요.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신문명을 계속 강조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동시에 250만 당원 동지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며 당원의 주권 의지 발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향성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국면인데요. 김건희 명품백 단독 기사를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백 문제는 시간 질질 끌면서 다른 이슈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선 통신사찰 따위로 공안전국을 만들 게 아니라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친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항토박물관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 댓글조차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중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지금 뉴라이트 출신들이 출세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하다하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꽂아 넣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들을 다른 곳도 아닌 독립 관련한 곳으로 보냅니까? 심지어 김구 선생님 손자는 탈락시킨 게 말이 됩니까?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이따위 발언을 하는 인간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꽂아 넣냐고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분노한 김원준 송수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학위 중앙연구원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의?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저희는 독립운동 선상에서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도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아닌데 최근 들어 간첩이 있는 게 아닌가? 일본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냥 우연히 한두 명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그러다 결국 독립기념관장까지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들어봅시다. 독립기념관을 변질시키자. 마치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분의 얘기가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에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학문의 자유니까 저는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이게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와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종창 광복회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인데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제가 한 줌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는 일본에서 혹은 독일에서 극우들이 다시 준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온의 아치도 그렇고 일본의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극우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극우는 세상에 없어요.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래서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관되게 등용하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그 정점이 이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코아 주장이 그대로 녹아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뒀거든요.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논리냐면 그때는 모두 신민이었다는 거예요. 신민. 신민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독립운동을 부정한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신민이란 건 일본의 황제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독립운동은 제국주의의 강제적인 신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주권을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건데 황제의 백성인데 왜 독립운동을 해요? 백성인데.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고 지금 48년에 건국했다. 48년을 48년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이 사람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세워진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합니다. 임시정부 자체를. 당시 영웅터 국민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은 없고 일본 신민만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식미를 겪는 나라들이 독립을 추진할 때 정부 수립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웅터 주권이 다 있는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회를 받으면 당연히 이게 강제적으로 뺏기니까 그걸 되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없다고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독립운동도 부정되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정부를 수립한 날은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그 해를 이 건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뉴라이트들은 연장선상에서 건국이 안 되기 때문에 1945년은 우리는 해방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주류가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으로 간다는 것은. 독립기념관장과 가장 먼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정명했어? 라고 도발하고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7인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고 하니까 국가보본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뉴라이트 아니다. 뉴라이트는 48년 권국절을 주장하는데 김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분이 48년 권국절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이 건복이 어떻게 되었냐면 1945년 85년 광복이 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른 겁니다. 1948년 85년 정부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도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범도 홍범도 장군도 육사에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고 앞에 한 말이 바로 저 말 아닙니까? 45년 광복된 게 아니고요. 48년 권국되었다. 48년 권국절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본부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죠. 이것도 봅시다. 반복 행안에 가서 이렇게 해서 문제 놓고 대한민국 105년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될 때 그걸 이런 것들 다 뺏겨버렸잖아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훔쳐 나고 있다. 여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토 죽고는 국민이 없다. 영토 죽고는 국민이 제대로 다 있으면 그게 식민지배를 당하는 겁니까? 저 논리는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들은 독립선언을 할 수도 없고 독립운동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대부분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저런 논리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45년 광복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독립운동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는 우리를 크게 도와줬다. 이들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일본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저희가 따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히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